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송정길 씨가 즉각 귀국하라.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민주당에 의원들이 모여서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 의원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송정길 전 당대표의 즉각 귀국 그리고 사건 수습 이런 부분들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네요.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프랑스 파리를 갈 때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10월 무렵에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되고 3만 개의 녹음 파일이 확보된 것을 송정길 전 당대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떠나는 그런 타이밍이 참 묘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건의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대략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화근 같은 경우를 다 알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야당의 의원총회 가장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죠. 최고위원회의 못지않게 송정길 즉각 귀국의 뜻을 모았다.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박홍건 원내대표가 이런 의원들의 뜻을 송대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의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니까 당대표 다음으로 이제 2인자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민주당답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죠.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자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송정길 즉각 귀국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수는 반신반의를 하는 거죠. 야당의 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적각 귀국 그냥 귀국도 아니고 적각 귀국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기자분이 풀어선 것은 20일 토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해명하지 말고 그 이전에 들어와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의원총회가 결의가 된 걸 보면 되겠네요. 20일 토요일보다도 더 신속하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박홍건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전당대의 의혹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과했지만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웬만해서 사과를 안 하는 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 사안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렇게 아마 의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다르게 보다도 갑자기 민주당의 의원들이 정신을 차린다기보다도 압수된 3만 개의 녹음파일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서 대충 넘어가기가 걸렀다 이런 판단이 더 주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프랑스 파리에는 또 각 언론사들의 그런 특파원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얼굴이 좋네요.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려면 담력도 있어야 되고 좀 얼굴이 두꺼워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거나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아마 성토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정치인은 법률적 책임 외에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사인 같으면 그냥 법률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족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보니까 얼굴이 좋으니까 잠도 잘 자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바람하고 달리 국민들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제부터 실시가 됐는데 1만 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설문조사 내용이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미래가 송영길 귀국 요청을 했고 민주당 내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 민초가 송영길 귀국 요청을 했다. 4월 20일 토요일 날 파리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첫째 조기 귀국 의사를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다. 5%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걸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기 귀국 의사 밝히지 않을 것이다. 94%인 거죠. 잘 모르겠다가 1%인 겁니다. 만 천여 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94%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하겠다. 이런 의사를 기자회견장에서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든 간에 좀 초조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얼굴 보면 대개 여러분들 살이 더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갈 때 프랑스 파리를 나갈 때 이정근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제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그런 것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답글을 읽어보니까 꽤 많네요. 어떻든 간에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가 힘들지만 한 가지 큰 성과는 더불어민주당인들의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송영길의 즉시 귀국을 당론으로 채택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는 물론이고 박홍근 원대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민주당답지 않는 그런 반응이다. 그만큼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도들을 보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귀국할 것으로 본다 이런 보도들도 가끔 나오네요. 그런데 비교적인 원내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은평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송영길이 귀국의사가 없다. 본인이 직접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전해 들었다.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 이야기는 아니 본인이 뭐 그냥 한국에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자회견을 프랑스 파리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들어올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감각하고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송영길은 당분간 귀국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귀국의사가 없는 것 같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성 초선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니까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당분간 귀국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몇몇 의원들께 혹시 소문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전해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태도가 예전과 동일한 것 같다.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당해서 강제로 귀국시키거나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본인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중에 소환장이 발부돼 가지고 소란을 피우겠지만 본인이 안 들어오겠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의원총회 더 미래라는 그런 최대 모임 또 더 민초란 초선 모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꿀릴 게 없으면 찔리는 게 없으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압박을 많이 느끼겠지만 이제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런 정황은 박주민 의원 이야기는 20일 기자회견 자체를 서울이 아니라 지금 파리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냐 조기 귀국을 안 하겠다는 것 같고 아마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입장 표명을 당에서 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원이니까 본인한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를 좀 옹호하는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참 위험한 생각 같아요 전당대회에서 오고 간 금액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금액이 어찌됐든 법적인 절차 법에서 허용한 방법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받았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태형적인 모습이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당 도둑 속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한 귀국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봉투를 돌려가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그거는 전혀 여러분들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봉투를 돌린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게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한 표라도 선거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합법적 여러분들 정당성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돌리면 어떠냐 그게 뭐 당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런 것을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 그건 안 된다 이야기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안 미쳤건 간에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의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진 원내대표 이야기도 비슷하네요 파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조기에 귀국해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리에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지도부에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다 지금 봐서는 조기 귀국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당 관계된 사람들 소위 정치의 초기 발달되어 있는 정치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방점을 22일 토요일 날 송영길 전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서울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늘린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그렇게 보구먼요 프랑스 파리에서 늘린다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빠른 시간 내에 안 들어오겠다 여러분 대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사건을 볼 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이 발각이 되면 출국금지가 내려지게 되면 일단 빨리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잦아질 때까지 외국에서 그냥 몸을 피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물 밑 협상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경제사범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런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여되신 분들도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예론조사는 뭐 압도적으로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토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은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 검사 스폰서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연예인 스폰서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요지경이네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윤관석 삼석의원 송영길 전당대표의 척근으로서 이번 돈 봉투를 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방식이 이제 이번에 녹음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에 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확보하는지 그리고 뭐 보니까 1억이 참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9600만 원 썼는데 돈을 9600만만 썼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검찰 통화로 노는 모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94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도 상직인의 수준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돈 봉투를 돌렸는데 9400만 원밖에 안 돌렸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찰이 이제 그런 녹음 파일 외에 참고인 조사에서 그러나 아마 진술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밝혀진 것은 송영길 씨하고 이제 친분 있는 586세대 한 사업가로부터 돈을 떼 받는 수금하는 과정이 잘 나오네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을 댄 스폰스 김모 씨를 거론하면서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스가 있나 남의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삥삥을 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래구 회장이 사업가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료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얼마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천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백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천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오백만 원을 가져온다 이게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 가장 협상할 때 그 첫 이름들 기준점을 얼마를 제시하느냐 이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완전 자금 염출을 하는 액깃을 전수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정신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돈들을 다 떳던 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스폰스 김 씨 따님 이력서를 달라고 하라 윤관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정근 함께 이재명 대선 캠프에 채용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담겨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 통화에서 오늘부터 대선 캠프 정무팀에 출근했다 촌란거리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보완을 당부하게 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정근 씨한테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어머니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옛날 폰이 압수되는 것이 이정근 씨가 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찔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스폰스를 구해 가지고 당사자는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명된 스폰스 김 씨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여러 차례 돈 부당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돈을 제공하지 않았다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면 내가 돈을 거절한 녹취도 존재할 거다 다만 자신이 예전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부총장 강래구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참 대한민국의 386세대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386세대들이 계시게 되면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래됐습니다 한 4, 5년 전에 큰 기업을 하시는 한 재연배 되시는 분이 지나가는 소리로 회사에도 386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오랫동안 새기고 있었는데 386세대가 또 유경수님이란 분이 전번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지금도 뭐 또래가 되시는 모양인데 모임 가면 그때 향수를 못 잊는다 못 잊고 그냥 헛소리들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의견난에 남기는 것을 봤는데 젊은 날 그 사상적 세례라든지 지적 풍토 문화적 풍토가 참 평생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초창기 몇 년 동안에 본인의 상사가 누군지 어떤 직장에 이런 첫 커리어를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386세대가 한국의 참 큰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유경수님 한 말씀 또 하셨네요 80학분들이 정말 개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언어가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에 언어를 한글로 쓰기 때문에 영어 뉴스나 영어 문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심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정보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세계하고 지금이야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한글 문건을 많이 보지 영어 문건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바이바이 아듀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10년 정도를 뭡니까 사회주의에 몰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씨도 이런 미국의 백버클리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울산대학교 조교수 할 때 뭐죠 무슨 뭐 산민정 사건인가 뭐에 관련돼 가지고 감옥 잠시 갔다 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가 찬 거죠 왜 그때 제가 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한참 여름 직장 초년에 연구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1940년대에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세계사의 흐름을 여러분들 괴뚫어볼 수 있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겉만 남은 거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런 지도자 수준이라는 것이 천상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로 잘 갈 수 있는 본래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옛날에 이런 시골서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뭡니까 좀 있는 집에 친인척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다 먹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군정의 도움과 그보다 더 큰 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신념과 확신과 세계를 여러분들 괴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걸 다 왜곡해서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참 악한 거죠 586 운동권들이 참 586 운동권들이 언제까지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참 586 운동권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할 순간 아무도 못할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 양반도 깊숙이 관여됐을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정말 참 신앙이 없었으면 이게 뭐 살겠습니까 여러분 김용시가 지금 유동규 씨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들이 딱 잡아떼는 거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정말 이 월간조선의 취재력은 뛰어난 같아요 이 월간조선 5월호 여기에 이 양반들의 목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선거래를 치료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의 기반이 되는 호남권을 완전히 이낙연 후보를 패배시키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호남권을 여러분들 패배시키기 위해서 호남권에 대한 특별한 뭐죠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협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김용시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 월간조선에 나온 건데 민주당 호남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대외비 문건들인데 결선 없는 경선 승리가 목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4월로부터 8월도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을 자금받은 의혹으로 재판 중인데 그게 착하게 여러분들 시간이 일치하고 또 김용시의 여러분들 그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대선 경선에 사용됐고 호남권을 공략해서 이낙연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는 그런 작전에 사용됐다는 그런 증황을 이번에 월간조선의 취재진들이 최우석 기자가 여러분들 밝혀 됐네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주 여러분들 체미나네요 호남에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돈을 달라 이 내용을 유동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유동규와 남욱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여러분들 회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김용시와 전화를 한 거를 유동규 씨의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세 사람에게 같이 들은 겁니다 2021년 5월 30일 오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사무실에 함께 앉아있었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벨이 울렸다 김용 전 민주용건 부원장이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지금 광주 광역시를 돌고 있는데 광역광역시 지역 누구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그거를 세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게 2021년 5월 30일인 겁니다 유동규의 말을 여러분들 뒷받침할 수 있는 정인들이 세 사람이 함께 들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일정을 체크해 보니까 바로 호남에서 치열하게 뭡니까 사람들을 포습하기 위한 활동을 하던 때라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남욱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염출한 물주는 거의 남욱 씨가 하지 않습니까 지난 3월 30일 남욱 변호사의 회사 직원인 이모 씨는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 결정적인 정언을 했다 남욱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의 이시어스 제목을 리 리스트라고 쓰고 현금의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과류의 골프라고 썼습니다 실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메모에는 리 리스트 골프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총 4차례에 걸쳐 돈이 전달된 시기와 액수가 기록돼 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호남 기반 구축과 광주 광역시 지지단체 결성 등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돈을 남욱 씨가 여러분 제공한 겁니다 남욱 씨는 이번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들도 다 지금 차압이 돼가지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겠네요 범죄에 연루된 돈들은 다 이제 빼앗길 거고 검찰은 광주 경선 비용과는 별개로 김용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하천대유 대주류 김만배에게 수차례 대장동 개박이익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는 이제 공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관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칼을 친 거죠 그래서 김만배는 본인 지분의 절반을 김용전 부원장 등 세 사람 몫으로 인정하고 공동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아주 그거는 뭐 결정타네요 김용 씨가 호남을 돌면서 호남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되니까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을 남욱 씨 위동규 씨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들은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그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네요 다수가 침묵할 때 벤 샤피로라고 젊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번역본이 나왔네요 여기에 노태정 씨가 번역을 하신 건데 좌파는 침묵하는 다수의 묵인을 먹고 자란다 약간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미국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불의나 불법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옳지 않은 일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합리적인 일인 거죠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여러분들 행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다수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격렬한 소수의 여러분 행명가들이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다수는 대부분 무관심하고 입을 다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미국 사례를 들어가지고 좋은 책이죠 미국의 젊은 보수농객 벤 샤피로의 신간인데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폴리티컬 콜렉션을 앞세운 미국 좌파들이 어떻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마술 방안을 제시한다 말을 안 하잖아요 겁을 주니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게 유튜브에서도 민감한 주제를 더 이상 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냐 경고를 하니까 위협을 하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소 고발하니까 선거 아니야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5.18에 대해서 또 소수 의견을 말한 사람들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아마 4.3 사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겁을 주면 되니까 불편함을 주면 되니까 민영사 소송을 제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회를 그냥 통째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선거 문제라는 걸 일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 위협을 하니까 미국 상황이지만 한국 이야기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학은 이런 것을 공공재의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제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함께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무임성체만 하려고 하지 대한민국 체제가 건강해져 가지고 역동적인 사회가 되더라도 다 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그러니까 공병호 이름 도둑놈 시리즈가 나오더라도 커피값 한 잔인데도 안 사지 않습니까 그건 공공재니까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멀쩡한 사회라도 소수의 여러분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체제를 변질시키거나 그런 활동가들이 해 가지고 납치당할 수 있는 거죠 체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좌파 세력은 지난 수십 년간 대다수 미국인들을 서서히 억압해 왔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교모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 소송을 그니까 막 소송을 걸고 여러분들 뭐죠 댓글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은 공손함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요청은 곧 침묵을 요구하게 됐고 침묵에 대한 요구는 좌파 철학에 대한 순응과 반복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는 명령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극으로 모는 겁니다 극단적인 세력 업모론자 같은 이야기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역사책도 완전히 바꿀 거고 헌법도 바꿀 거고 기이한 이런 법들도 왕성하고 선거는 완전히 뭡니까 자기들이 장악해서 지 마음대로 할 거고 그래도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벌써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달리 필요할 경우 조금 언급하고 그다음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미학이 아닌 거죠 다 침묵을 시키는 겁니다 침묵을 처음에 노력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짓을 하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난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좌파는 침묵하는 다수의 묵인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체제를 완전히 뭐죠 다 휘어잡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역사책을 바꾸는 겁니다 교육현장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국가를 그냥 하이제킹 비행기 납치하듯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건 모르고 눈에 안 보이고 이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그게 다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죠 그 다음 뭐 이제 앞으로 그런 이렇게 불편한 주제를 누가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아 됐다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뭐 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 노태정 씨가 아주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벤 샤피로 이 말은 소위 4.3 명예회복운동 제주의 4.3 사건이죠 4.3 명예회복운동은 당초 억울한 희생자들을 신운해달라는 타널에 시작됐다 이제는 4.3은 공산폭동으로 말하면 오히려 행사처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강력한 동기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액티비스트 활동가들이 대다수의 사람 주로 사회정치적 이슈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를 이끌어온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을 벤 샤피로란 작가는 권위주의적 순간이라고 이끌는다 이렇게 다 돼가는 겁니다 5.18도 일체 이야기해서 안 되고 그다음 4.3 사건도 나중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나 4.3 사건도 다 무슨 헌법에 넣자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국가가 여러분들 그냥 장악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재앙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견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제가 뭐 중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보더라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약 조건은 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세상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역사책 다 바꾸겠죠 거짓을 그냥 역사라고 그냥 가지고 판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또 헌법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노태정 씨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샤피로의 저세에 권위주의적 순간은 침묵하는 다수의 묵인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고집스러운 대다수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제도권 권력에 맞서 분년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진 가치관들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당히 고백할 때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유가 가진 힘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바탕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일 때 권위주의적 순간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자유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다 다 비겁해지는 겁니다 내 이익 내 편안함 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액티비스트에 해가지고 권력이 모두 다 탈취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액티비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국가의 역동성은 거의 없어지겠죠 가난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국가는 무기력함이 여러분들 일상이 될 것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약탈하려고 하겠죠 약탈도 뭘 합니까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법의 이름으로 약탈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자가 위협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좀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양반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캔슬 칼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 울러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빅테크들 하는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밀하게 검열을 하고 참 세상이 악해졌어요 나는 막 악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악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또 더 사악해져요 무관심한 건 대다수고 일부 여러분들 액티비스트들은 젊은 친구들은 더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침묵하게 되면 자기한테는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사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완전히 다 변해버리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며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손 들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지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못하니까 그냥 내면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소설 장편 소설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소설 읽는 겁니다 시간 때우고 그럼 소설 속의 세상은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순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뻔히 다 모든 것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많아요 엊그제도 다뤘지만 보니까 이 전세 사기라는 거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이게 인천광역시 문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4월 21일자입니다 구리 500채 부산 89채 대전 20채 전국서 여러분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인천광역시의 미추홀 같은 경우는 440채가 대부 추심업체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럼 경매 중단 사실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를 했더라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의 전부일 건데 전세금이라는 거가 오늘 마침 조선일보의 김홍수 논설위원이 제목을 사기대국 대한민국이라는 만물상 조선일보의 만물상은 아주 짧은 여러분들 원고자 한 10장도 안 될 겁니다 한 7장 7장이 아주 그냥 압축적인 그런 아주 재미나는 그런 칼럼입니다 사조군데 피해를 끼친 조희팔 코인사기의 권도형 전세사기 주범이 인천검주항 남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거기다 또 이단들까지 여러분들 체계 각국에서 범죄건수 1위가 절도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사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급정시이다 사기범죄건수가 2011년 22만건에서 2020년 35만건으로 10년 사이 60%가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사기범죄율 1위이고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가 있다 사기죄 고소가 너무 쉬워실대가 과장됐다는 설명도 있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게 사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과장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변이나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미뤄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은지 그런 한탄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기를 치더라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선거사기를 치더라도 처벌 한 번 안 받고 조사 한 번 안 받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 가치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한국인 비율이 27% 저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산전수전까지 여러분 겪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대부분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도치의 지뢰밭인데 스웨덴 62%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 39%의 큰 차이가 나고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질문에 한국 고교심 55% 다 그렇고 정치인들은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 사물을 담당해서는 대놓고 선거를 속이고 스포츠 선거는 성패 조작을 하고 입시에 스펙 속이는 것은 그냥 뭐 일상이고 부끄러움도 없고 17세기 조선을 경험한 네덜란디나 하멜이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숲부분 더 고도화됐지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속임수를 여러분들 보고 눈을 감는 사람 입에서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온 그거가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제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 내부적으로 훨씬 더 이런 행위가 더 승행하겠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바름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정치 분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상부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부질서는 훨씬 더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공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참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애들 데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다 여러분 외면하니까 태용호가 틀렸냐 백범 선생이 김일성하게 당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백범 김구 선생이 당시에 정세를 오판하셔 가지고 그리고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면 잘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일성 함께 여러분들 남북 영석회담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태용호 씨를 이런 비난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위원이 또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번에 백범 김구에 관해서다 야당은 물론이고 사방에서 백범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민족은 이 사회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겸손함과 애틋함과 갈증이 아주 희박한 사회자 희박한 민족인 겁니다 사실이 뭔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거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사실이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진실이고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쇼피스트들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내한테 이익이다 우리 편한테 이익이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백범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 패타 사실인 겁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국민 상식과 괴리된 망언이라고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에 대한 존경심과 사실에 대한 겸손과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 인정이 없는 사이니까 그래도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가면 사실 그게 뭔데 이익이 되면 다 사실이야 사기를 치더라도 이익이 되면 다 진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잘해놨네요 김순덕 기자가 노파심의 백범의 애국심의 경의를 표하고 시작하겠다 당연히는 백범 선생이 한국 독립으로 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걸 폄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독립에서 이승만이란 분하고 김구 선생이란 분은 그거는 일종의 지존과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승만과 백범 김구의 큰 차이는 백범 김구 선생은 그 당시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못 본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란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을 착하게 괴뚫어본 겁니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의 훌륭한 습각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특성을 괴뚫어볼 수 있고 세계사의 흐름을 괴뚫어볼 수 있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구도를 괴뚫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연수회담이라든지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다 일종의 좌익들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는 걸 이해를 했던 거죠 그거를 김구 선생은 놓쳤던 겁니다 태용호는 kbs 역사전을 그날을 언급하며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노당을 사주해 가지고 대구에서 여러분들 뭐죠 경찰서를 섭격하게 하고 데모를 여러분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부터 시작해 4.3 사건이 다 뭡니까 대한민국 수립을 막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공산정권을 세우기에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월간조선 5로 인터뷰에서 말했다 뭐가 틀렸죠 이런 것조차 여러분들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난리법석을 띄는 겁니다 정신들이 없는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그동안 애정을 가졌지만 이것들은 뭐 1월 20일 방영된 한국사 최대 라이벌 김구대 이승만에서 방송 진행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백번과 달리 구찬 안의를 위해 단독정부를 세운 인물처럼 표현했다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승만 덕택이 뭡니까 너를 나아가서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어나더 북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민족이 완악하고 완고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이런 국제적 해완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그렇게 아이젠하우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미국이 침략받을 일이 없는데 한국에 일방적인 이득을 주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끝까지 거부했지만 그 여러분들 대단한 영감님이 결국 관철을 시켰지 않습니까 1990년대 발굴된 소련 정보장고 레벤데프 비망록에 따르면 아주 유명한 책자지 않습니까 레벤데프 비망록 레벤데프 비망록을 보게 되면 김구 선생의 방북이라든지 4.3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종류의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북한의 고문관이었을 겁니다 백범이 참석한 1948년 4월 평양 남북 연속에 있는 소련의 배후조정안이 마련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태영호를 막 몰아붙여요 사회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참 사람들 나는 역사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뭐 다 사실이네요 해방이 되고 70년 80년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런 역사인식이 이 정도니까 참 앞으로 얼마나 고생들 하고 정신을 차릴지 보니까 태영호의 4.3 사건과 김구에 대한 인식은 맞다고 봅니다 이영훈의 대한민국 역사도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사실에 입각한 연구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 3,118명이 찬성하고 79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